지난주 5월 29일 14명의 5승 가수들이 새로운 음원을 발매했습니다.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고정우 씨에 이어 오늘도 특별한 초대 손님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 도전 꿈의 무대가 또 탄생시킨 스타죠. 5승에 빛나는 양지원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루프린스의 양지원입니다. 오늘 5승 가수들의 특전곡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바다 양지원의 곡이 발매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4명의 가수들이 새로운 음원을 발매한 겁니다.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가수의 이름을 검색하시면 새로운 노래가 뜹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요. 오늘도 심사위원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투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투표하냐고요. 티버스로 투표해 주실 수 있고요. 전화투표 서비스 15801에 출연자 번호까지 누르시면 한 표 한 표 다 여러분이 투표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하는 그 첫 걸음 패자벌전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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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